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? 역당들을 신혼복구나 기축옥사 때 무려 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그들 중에 어찌 억울하게 희생된 자가 없겠사옵니까 전하! 기축년의 옥사를 다시 살펴주시옵소서! 살펴주시옵소서!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마블한답시고 다시 파당을 조장을 하려고 하는 그대의 속셈을 내모를 줄 알았는가? 영상은 우리의 인연이 아닐 것 같소 그러면 영상을 찍어내야지요 좋아요!